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소송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7월 11일 2015년도도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살처럼 날아가는 빠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구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구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라 일컫는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진정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상에 주라 일컫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만민의 주, 만물의 주로서 오직 하나님이 지존 무상하시죠.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영원히 구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구하시며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은 영원에 구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구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구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군데에 있으면 다른 군데에 있질 못하죠. 시공의 제약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서 어디에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원에 구하신다. 영원 속에 살고 계시다. 시공 밖에 계시니까 우리처럼 시공 안에 갇혀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에 구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한눈에 내어다 보십니다. 영원에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장관 세월, 천년이 뭐와 같다고요?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천년 전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느 시대가 되는 겁니까? 고려시대 아니에요? 이조시대가 1392년에 시작되었으니 지금부터 천년 전이 까마득한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하고 2015년에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그 장관 천년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무엇과 같다고요?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이 한 경점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한눈에 내어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는 그날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내어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는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추선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Providence, 미리 보시다. 추선하시다. 우리가 가는 모든 앞길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 인생 속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내어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혜로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네 마음에 계셔 하나님이 계신 두 곳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작은 내 마음에 계시다. 그 진리를 15절 말씀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구하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구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두 곳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작고 낮은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구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고 비천한 마음에 와 계시는가 목적이 뭐라고요? 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소송이 뭐죠? 소송이 바로 revive 풍케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진 나의 영 곤비해진 나의 마음을 다시 살려 이게 revive 아니에요? 풍이란 말 자체도 다시 붙자에 흥할 흥자니까 풍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리에 피곤해지고 곤비해진 나의 마음 나의 영을 다시 흥하게 해주는 것 다시 살려주는 것 소송케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이죠 또 요즘은 그런 명칭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풍에 하면 풍에 포스터가 붙고 무슨 풍에라고 나오죠? 심령풍에 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풍은 그저 사람들이 군중들처럼 많이 모여오는 것이 풍이 아니라 먼저 나의 심령 통해하는 나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힘을 얻는 것 다시 흥하게 되는 것 그 영혼 그 심령이 흥하니까 그의 삶도 흥하게 되고 그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풍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낳고 천한 나의 마음 속에 와 계신 목적 그것은 나의 영을 소송케 하고 나의 마음을 소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흥되기 이전에 내 마음은 왜 그렇게 곤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타투셨기 때문이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혼에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구하오니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레슬링, 씨름을 하시다니 무슨 말인가 약복광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뭘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죠 얼마나 심하게 씨름을 했는가 무슨 뼈가 부러지도록? 환도뼈가 어그러지도록 그렇게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얘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아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요? 거짓말 분냄 도적질 더러운 말 내 마음의 악의와 악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자복해내고 통해내고 그것을 회귀하고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와 스트로그를 하십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스트로그를 하지만 하나님도 내 영혼과 씨름하시더라고 그렇게 스트로그를 하고 계세요 마침내 내가 깨닫고 돌이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일들을 버릴 때까지 나와의 씨름을 계속하고 계신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나와 다투시고 내게 노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운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입니다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이 돼서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손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쓰러짐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일어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하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요하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쓰러진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나의 영 나의 마음을 소성케 부응케 하시고서는 이 사명 감당하라 우리 교수님 사명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 사명은 길을 닦는 겁니다 Build up the highway 대로를 건설하는 것 길을 수축하는 것 무슨 길을 말하는가 어떻게 그 길을 닦는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행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종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복음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에 신앙의 대로를 닦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있으면 혼자서 간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전화를 사용해서 전달하시든지 이메일을 사용해서 전달하시든지 텍스트 메시징을 사용해서 전달하시든지 SNS를 사용해서 전달하시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날마다 마치 목마른 자의 생수를 기러 나르듯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많은 말씀들을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든지 장성한 자녀들이든지 다 스쳐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마음판에 적중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더불어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에 신앙의 길을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마침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수축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수축하는 가운데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내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 신앙의 일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낮고 작은 이 피찬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이 영을 소송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소송케 해주셔서 리바이브 풍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사명이 길을 수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소송케 된 영과 마음으로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저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삶에서 곤비치 않게 그 영과 마음을 소송케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곤비해진 그 영과 몸을 생명의 성령으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비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케 되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풍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고리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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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